1.20 달고벌 콜센터가 대구시 재난상황실과 연계해 재난상황을 안내기로 했습니다. 대구시는 9월부터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실 1.19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1.20 달고벌 콜센터에 상황이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1.20 달고벌 콜센터로 문의를 할 경우 재난상황에 대해 즉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올해 상반기 1.20 달고벌 콜센터가 접수 처리한 민원은 20만 4,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.2% 만 10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.